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법조계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왜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들 하나하나가 다 구속사안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법조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무슨 말을 했길래 비명계 위원들 한마디로 민주당을 박살낸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작심 발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법조계와 비명계 또한 국민의힘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라며 국감장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라며 송경호 서울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충격상황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그동안 조용하던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모든 사안이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고 밝혔겠나라며 그만큼 송경호 서울지검장의 의지가 드러난 국정감사장이었다라고 법조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방탄에 앞장섰던 민주당 이번에 송경호 서울지검장의 작심 발언에 그야말로 민주당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며 송경호 서울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 이슈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지검장은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위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언급하며 송지검장에게 역대급 껌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강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그는 그럼 그 세 건을 껀건히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습니까? 라며 그래서 모아서 이재명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의 김영배 위원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의 표현으로 비판을 하자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라며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면서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작심이나 한 듯이 모든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종수 지검장의 주도화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위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습니다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종훈 시대전환위원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라고 하자 송경호 지검장은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한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에서 관련 사한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전 호위보도 위협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호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을 봐서 매우 심각한 사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이 터져나온 이후에 부장판사 출신의 한용호 변호사는 지금 현재 송경호 서울지검장 그동안 얼마나 말을 아껴왔나라며 이번 국감에서 단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한이고 구속 사한이라고 밝힌 것은 그만큼 민주당을 향한 송경호 지검장의 작심 우지를 대놓고 밝힌 것이다라고 한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도 사실상 이번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민주당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으며 이재명 당 대표의 사건은 모두가 다 구속 사한이라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을 그냥 들을 수밖에 없으며 현재 이 소식에 민주당 내부가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송경호 지검장의 발언을 동조하며 결국 이번 국감장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결정적인 한방을 얻어 맞았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님 부디 부디 이제 좀 빨리빨리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